B&I 코리아 팟캐스트 124회 사이비 종교의 집단 최면술에서 배우는 자유로운 삶의 비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B&I 코리아 팟캐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 B&I 코리아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하다 하다. 우리 사이비 종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럼요. 어디서든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요. 사이비 종교 집단 최면술에서 배우는 자유로운 삶의 비결 자유롭고는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인데 제가 일본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일하고 일본에서도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일본에서 일할 때 교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최면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옴질리교라는 거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옴질리교가 뭐 하는 데냐면 1995년에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살인가스라고 독가스를 거기다 뿌려가지고 무려 13명이 죽고 980명 정도가 굉장히 다치거나 그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옴질리교가 사이비교예요.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에서 이거를 실행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서 이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뇌를 역세뇌하는 거. 그 세뇌를 푸른 작업을 하는 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아. 아. 독특하네요. 잘 별 사람들을 만났어요. 세뇌당한 사람을 다시 원상태로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역세뇌라는 거죠? 네. 이게 한 번 세뇌가 되면 그 세뇌당한 거를 일반인들이 풀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세뇌에서 그 사이비 종교에 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끌어오고 아니면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데리러 가고 그래도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사이비 종교에서 세뇌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비애나이하고 어떻게 이게 연관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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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칙이 이렇습니다. 보통은 조직에서 우월한 지위로 보이는 리더가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 같은 걸 하면서 되게 겸손하게 그렇게 다가가요? 다가가고 잘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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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한 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막 복장도 이상하게 입고 있거나 타이틀도 무슨 엄청난 타이틀인데 되게 겸손하게. 저 사람 되게 따뜻하고 겸손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공포를 조장합니다. 아하. 공포를 조장하고 격리를 시켜요. 네. 뭐냐 하면 옴 진리교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것 같은 거 얘기를 했었고 보통 다른 어떤 세력이 공격을 한다라든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위험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조직에 의지하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조직에 박혀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걸 차단해요. 아. 그렇죠. 완전 격리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 그래서 점점점점 더 여기에 의존하도록.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도자가 리더가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어기면 처벌을 해서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조직에서. 그리고 따르게 하면 상을 주고. 대략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고민 같은 거 문제점을 해결해주면서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는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리더의 지시를 어기거나 그럴 때 처벌을 하고 따랐을 때 상을 주거나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네.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의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제가 챕터를 보면은 챕터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 자기가 챕터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봤더니 사이비 종교에서 했던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분은 부의장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의 인물을 하고는 신인 멤버가 절대 못 만나게 막는다든가 그게 가능한가요? 부의장인 경우에 리더십 팀을 장악했다 이런 경우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랬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자기가 상대 내지는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험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포 내지는 두려움을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경우에는 우리 조직 안에 그룹 안에 사람이라고 해서 잘해주고 술자리 나가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응징을 하는 것들을 하는 걸 제가 봤었다. 그건 챕터뿐만 아니라 이런 좀 어떤 지역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는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든 뭐든 이런 기구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법 같은 건 조금씩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단체 그냥 굉장히 주된 주류의 종교단체도 이 사람한테 어떤 이유를 제기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탄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가 믿는 신이 신앙을 테스트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겨내라. 이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메커니즘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만 이게 BNI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참여하는 우리 멤버의 자유를 구속할 수가 있어요. 네. 매우 구속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BNI 코리아 내셔널 디렉터로서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 멤버가 자신의 자유 의진해지는 자유를 빼앗기고 그거를 구속돼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BNI 무슨 규칙도 많고 모두 많은데 무슨 자유이네. 다 구속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있겠으나 그런 규칙들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단체 생활로 여러 명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지 멤버들의 자유를 쓸데없이 구속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자유로운 삶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지 누군가 나를 어떤 목적으로든 이용하려고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이런 기법들을 이분들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배워서 쓰는 게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그런 걸 잘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잘 내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지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특히 막 아까 전에 원칙대로 특히 잘해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도록 부추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정의롭고 상대가 악이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피해자이고 제삼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거를 막거나 격리시키려고 하는 거는 어쩌면 그분이 엑스맨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좋습니다. 잘해주고 이유 없이 잘해주고 그쵸? 이유가 있으면 잘해줘야죠. 근데 이유가 없이 잘해주고 공포를 조장하고 미워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어떤 적을 만든다거나 자꾸 격리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편타당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생각 간혹할 때 있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수가 그냥 별말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더 내 생각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챕터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모여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보면 정치라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게 생기는데 우리가 그거를 건강하게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애쓰는 그런 한 주로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B&I 코리아 팟캐스트 구독 여러분 잘 하고 계신 거죠. 매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도 다음 주에 만날게요. 수고하십니까. 고맙습니다.